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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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국내 1위의 조선사죠. 일단은 1분기에 흑자 전환이 성공이 됐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앞서 언급을 드렸고요. 올해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중공업이 그동안 솔직히 고생했던 것들이 해양 플랜트 부분이었습니다. 해양 플랜트 부분들을 턴키로 수주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본다면 업황에 대한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배를 만들어내고도 이익을 창출하기는 커녕 오히려 적자를 봤었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가장 경쟁력 있고 잘 만들어내는 LNG선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만들어낼수록 돈이 들어오는 그러한 부분들이고 만드는 공정 또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엔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부터 흑자 기조가 상당히 견주한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그러한 업체 중에 하나죠. 특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드릴쉽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 만들어놓고 판매가 인도가 되지 않고 판매되지 않았던 드릴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컸었던 회사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현재 지금 아프리카 쪽으로 4대의 드릴쉽을 인도하면서 9천억에 대한 자금이 들어왔고요. 또 최근에 현재 지금 미국에 수주를 받았었던 것들을 노르웨이에 다시 수출을 하면서 약 4,200억 정도의 현금 유입이 창출이 됐습니다. 이미 만들어놓은 배, 재고 자산으로 있었던 배를 판매를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바로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선 3사 중에서 가장 현금 흐름이 우수한 회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현재 산업은행의 각종 지원책 그리고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흐름들 나름대로 3사 중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증권사에서는 만 원대까지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올 들어서 3사 최초로 드릴쉽, 해양플랜트를 수주를 했습니다. 이런 쪽에 대한 경쟁력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조선 3사 중에 드릴쉽에 대해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중공업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익 개선 기대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서 발생한 적자는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조선 3사는 하반기로 갈수록 공이 다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타픽으로 보는 종목은 현대중공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앞서 언급드렸던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합병 기대감 이러므로서 현재 지금 대우조선 해양이 우리나라 조선 3사 중에 가장 큰 도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크를 이용해서 현대중공업의 기술력을 이용한 배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현대중공업에 대한 관심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우조선 해양이 좀 클리너가 돼서 오긴 왔지만 합병을 앞두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지주가 합병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가장 현대중공업을 관심주로 꼽으신 것 같습니다. 두 기업의 합병 과정은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더디게 지금 결합신고라든지 또 노조의 반대 이런 것들로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조선업종 분석해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는 6포인트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1포인트가량 올라서 두 시장이 조금 명암이 다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휴일이고요. 화요일날 다시 뵈야겠네요. 금요일 마무리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